그대로 쭉 반대쪽으로 쭉 호흡을 훅 뱉으면서 이쪽 옆쪽 광배근을 쭉 늘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쭉 내렸다가 상체를 같이 숙여줬다가 팔꿈치를 쭉 올리면서 가슴을 열어주는 거예요 쭉 열어주고 상근이나 극하근 잡기가 좀 힘들거든요? 일단은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몇 번 알려드렸지만 잡을 때 안에 잡아보면 훅 눌리는 데가 있어요 와 근데 진짜 아니 3대 몇이세요? 와 광배근 사이즈가 여기 미쳤어 안녕하세요 핏뿌림 은석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등 근막이완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등은 굉장히 큰 근육이에요 근데 여기가 뭉쳐버리게 되면 트리거 포인트라고 통증이 오기도 하고 상체가 이렇게 말려서 벤치할 때 가슴에도 안 들어가거나 등 운동할 때 다 팔로 넘어가거나 그런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막이완에 등을 꼭 해주셔야 돼요 평소에 많이 하세요? 선수시니까 요즘에는 간단한 게 스트레칭만 스트레칭만 귀찮아서 안 하시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있고 아파서? 아 아파서? 사실 프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나 트레이너 분들도 사실 잘 안 하게 되는 게 조금 귀찮아서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엄청 큽니다 운동 전에 하는 거나 후회하는 거나 조금 다른데 전에 하는 거는 그 운동을 좀 수행력을 늘리기 위해 가성범위를 늘리기 위해 하는 경우가 있고 끝나고 하는 경우에는 그 근육을 좀 젖산도 태우고 좀 컨디셔닝 해주는 개념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전중호를 다 알려드릴게요 광배근을 쉽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큰 근육이 있고 뒤에 뭐 극상극, 극하근 좀 짜잘한 근육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게 좋은데 제가 늘 말했지만 근육은 항상 바로 이렇게 누르거나 홈럴러로 굴리는 것보다는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스트레칭을 먼저 해볼 건데 가운데 붙여가지고 위에 깍지 끼고 위로 쭉 펴볼게요 팔 위로 깍지를 끼고 힘을 쭉 뺀 상태에서 호흡을 후 하면서 견갑을 위로 뽑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스트레칭도 개념을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 이 견갑골이하고 날개뼈의 움직임이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앞뒤로 움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스트레칭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잡은 상태에서 견갑을 최대한 위로 이렇게 뽑아주는 거 이것도 스트레칭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아니면 어딘가에 랩풀다운이나 풀업할 때 턱걸이 할 때처럼 매달려 있어도 여기가 되게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하실 때 이거를 먼저 풀어주고 이번에는 쭉 뽑은 상태에서 그대로 쭉 반대쪽으로 쭉 뽑을 후 뱉으면서 이쪽 옆쪽 광배근을 쭉 늘리는 거예요 후 여기 가운데로 왔다가 와 근육량이 엄청 많으시네 뽑았다가 반대로 쭉 쭉 쭉 왔다가 한번 나올게요 항상 하실 때 뽑은 상태에서 쭉 늘려줘야 여기 광배근이 늘어나는 걸 기대만 할 수가 있어요 쭉 포김채는 이게 사선으로 앞으로 가면 안 되고 최대한 몸이랑 일자가 된 상태에서 쭉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상태에서 앞으로 쭉 와서 앞으로 깍두기고 이번에는 견갑을 앞으로 뽑을게요 그렇죠 쭉 아까랑 다르게 위아래로 뺏는 게 아니라 앞뒤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쭉 아 근육이 많으니까 잘 보인다 힘 뺐다가 어우 너무 좋아 여기 쭉 잘 보이시죠? 아까 움직임이랑 달라요 쭉 힘 뺐다가 앞으로 뽑으면서 이쪽을 쭉 최대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둥 있으면 여기에 매달려줘도 좋아요 힘 뺐다가 한 번 더 쭉 그렇죠 근육이 잘 보니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위에서 위로 올렸다가 이거랑 완전히 다른 스트레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항상 꼭 해주셔야 운동하기 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한번 누워볼게요 지금 등 근육이 너무 좋으니까 근막이 안 하기 전에 회전근계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팔을 뒤로 쭉 빼보세요 고개는 오른쪽으로 두시고 그러면 회전근계는 와 근육량이 장난 아닌데? 너무 높은데? 회전근계는 여기를 쭉 잡아보면 안쪽에 푹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와 광백은 장난 아니야 좋아 저희 핏블리 모델 5기분인데 와 그냥 바로 근막이 한 번 갈게요 근육량 장난 아닌데?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폼롤러로 활용해서 근막이 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렇게 대고 옆에 그냥 편안하게 기대해보세요 편안하게 쭉 여러분들도 할 때 그냥 편안하게 기대시면 돼요 다리를 이렇게 구부려서 이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이 상태에서 팔꿈치로 쭉 내렸다가 상체를 같이 숙여줬다가 팔꿈치를 쭉 올리면서 가슴을 열어주는 거예요 쭉 열어주고 쭉 내려갔다가 쭉 올리고 그렇죠 이렇게 5개 해볼게요 그래서 이 팔꿈치의 움직임에 따라서 광배가 눌렸다가 이완됐다가 눌렸다가 이완됐다가 하면서 가슴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운동하기 전에 하면 좋은 동작입니다 그래서 10번씩 반복해주시면 여러분의 이 광배근 눌려있는 광배근이 좀 이완이 많이 돼요 뒤에서 보시면 근육이 장난이 아닙니다 쭉 다리 구부리고 하나 둘 보면 여기 이제 눌려있는 곳이 이제 압박이 되면서 팔꿈치가 움직이면서 눌렸다가 들리고 눌렸다가 들리고 그렇죠 눌렸다가 그리고 두 개 더 눌렸다가 그래서 항상 팔꿈치가 천장을 볼 수 있도록 그래야 압박감이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광배근을 풀 건데 광배근을 풀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딱 정중하게 주는 것보다 한 쪽씩 푸는 게 좋아요 왜냐면 광배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나눠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른쪽은 살짝만 몸을 뗀 상태에서 폼롤러가 동그란 이유가 이제 롤링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쭉 데려왔다가 이 상태에서 몸을 살짝 이쪽으로 기울이면 이제 오른쪽 광배근이 눌린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롤링 쭉 다리 쭉 뻗으면서 쭉 오케이 제가 돌아서 반대 그래서 광배근, 근막이 안에 할 때는 한 쪽씩 나눠서 하시는 게 오히려 좋아요 살짝만 균형 옆으로 튼 상태에서 하나 이쪽 디딘 무릎 구부린 다리로 뒤꿈치를 밀면서 몸이 롤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롤링이에요 오케이 좋아요 잘하셨어요 오케이 이 정도로 풀어줬으면 이제 숙지를 해볼 건데 일단은 근육량이 많아가지고 사실 근육량 많으면 극상근이나 극하근 잡기가 좀 힘들거든요 일단은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몇 번 알려드렸지만 잡을 때 안에 잡아보면 꾹 눌리는 데가 있어요 우와 근데 진짜 아니 3대 몇이세요? 우와 광배근 사이즈가 여기 미쳤어 시원해요 시원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건 컨디션이 되고 있어요 근막이 안이 아니라 원래 여기를 잡고 숙지를 해서 위로 눌러야 되는데 지금 근육이 저의 손가락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을 바꿔서 뒤에 있는 근육을 풀어볼게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주시고 이쪽 밑에는 광배근을 막을 수 있는데 이 견갑골 나이끼를 잡고 있는 근육들은 못 잡거든요 여기를 뭉치게 되면 트로포인트가 생겨서 어깨가 이렇게 앞골을 뽑혀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풀어볼 건데 여기는 아파요 여기서 근육이 아니에요? 안 아파요? 어 시원해요 시원하다고요? 네 네 근육이 인간에 늦고 왔어 아 시원하다고요? 어 시원해요 이게 아닌데 시원해요? 네 아 원래 여기가 되게 많이 뭉치는 구간이라 비명이 나오는 구간인데 여기 하부 쪽은 하나도 안 뭉쳐있고 위에는 승모근이 지금 근육으로 와 좀 신기한 느낌이 있는데 안 아파요? 네 와 안 아파하시네 진짜 여기는 보통 비명이 나무하는 구간입니다 여러분 와 고개를 반대쪽 돌리고 반대편을 해볼게요 이렇게 팔을 뒤로 하는 이유는 팔을 뒤로 하면 날개뼈 견갑골이라고 하는 부위가 이렇게 뽑혀요 그러면 촉지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보통 많이 뭉치는 구간이 날개뼈 위에를 잡고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이 왜 뭉치냐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나 이거 핸드폰을 볼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 팔무게를 여기서 이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점점 피로도가 쌓이면서 이제 목까지 승모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아니 뭉쳤어요 하하하하 뭉쳤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분 고통을 모르는 거 같아 와 이가 안 아프다 와 시원해 시원해요? 네 와 아니 여러분 제가 이거는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뭉쳤는데 지금 이 분 고통을 잃으신 분이에요 와 그래서 보통 분들이면 여기가 많이 뭉쳐요 근데 여기 뭉친 걸 안 풀어주시면 어깨가 점점 앞으로 말리고 목이 아파요 핏근 쪽이 아파 뒤에 호두하근이라 그래서 여기를 항상 문제 않게 풀어주신 게 그래서 여기 푸는 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 너무 안 아파하시니까 제가 봤을 땐 컨디셔닝으로 바꿔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까 말한 대로 옆으로 한 번만 돌아볼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퍼 트렌딩 어디냐면 힘을 쭉 빼볼게요 이러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고개 이렇게 내미고 그러면 이쪽이 많이 뭉치게 돼요 여기가 피로도가 쌓이게 되면서 점점 앞으로 나오면서 여기가 들려요 그러면 여기 승모근이 아프면서 이제 머리까지 아프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도 등 운동하기 전에 같이 스트레칭 해주면 좋은데 앞으로 돌아서 이번엔 뒤에 깍지 끼고 팔을 뒤로 쭉 하면서 날개뼈 쭉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서 아까 뒤에 뭉쳐있는 근육이 이렇게 말려있는 걸 풀어주는 건데 이것도 열 번 이렇게 돌아서 한 번 해볼게요 보면은 아까 견갑이 이렇게 앞으로 뽑혀있다고 했는데 이걸 뒤로 접으면은 날개뼈 이렇게 접히면서 여기가 이제 많이 가슴이 열리고 등이 열리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쭉 모아두고 힘 빼고 혼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척추를 대고 누워볼게요 꼬리뼈 위에다 대고 이렇게 쭉 된 상태에서 중요한 게 머리를 받쳐주셔야 돼요 머리를 받쳐서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상태에서 약간 똑같이 쭉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쭉 그렇죠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허리를 많이 제껴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디스크가 있거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안 하는 게 좋고 허리 컨디션이 괜찮으신 분들이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말려 있으면 척추가 이렇게 압박이 돼 있거든요 그거를 반대쪽으로 펴주면서 스트레칭이랑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가슴을 같이 열어주는 거예요 최대한 힘을 쭉 빼고 포불 후 다리까지 쭉 펴주면 더 많이 늘어나요 네 이렇게 오늘 등 컨디셔닝을 알려드렸는데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여러분들이 운동 전에 해도 되고 후에도 돼요 운동 전에는 10분 내외로 끝내주시고 운동이 끝난 후에는 30분 정도는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오히려 좋아요 너무 많이 풀게 되면 운동할 때 긴장이 풀려서 오히려 다치니까 정리해드리면 광배근은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앞으로 많이 말려있는 케이스라면 아까 말했던 뒤로 접고 폼럴러로 제껴주는 것까지 해서 가슴을 열고 등을 좀 힘을 줄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한다 그래서 가슴 운동할 때 하는 것도 좋고 등 운동할 때도 좋은 방법이니까 영상을 보시고 운동 전에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너무 아쉬운데 제가 모델님은 다음에 종아리로 한번 더 눌러가지고 금막이 하나 해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개운해 보이세요 아 너무 시원해 킹만드인데?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땡큐 가이즈 거품으로! 구독 있고요ção! 구독과 댓글 counting!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들 비 뭐 traum SUV